기름값 100원 인하 종류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. 지식경제부는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 석유 비축류 가운데 346만 7천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같은 결정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류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류 방출 방안에 대해서는 27일 정유사들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